XSFM입니다. I, D, W, K 기본 소개, 하는 일, 추천 펠모그래피, 프리퀄 시간이 허락하는 모든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기본 요양, 슈퍼 히어로행의 스판덱스 영웅장. 오늘은 X-맨을 만납니다. XSFM 2016년 6월 첫 번째 주말입니다. 177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 주말 시간입니다. 프로듀서 UMC 인사드립니다. 다른 프로듀서 유명상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요새 나름 지상파 계단이잖아요. CBS. 청취자 여러분들 다운로드 일찍 받으시면 CBS에 제가 출연하는 방송이 나오기 전에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건데 토요일 아침에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방송에서 동물 존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방송에서 제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 아이덴티티의 위기예요. 일단 전문가기랍니까? 아저씨 뭐야? 예술가 앞에 놓고 돈 어서 보냐고 사는... 프로참견러. 아니, 계속 앉아있다고 하면 롤이 생기겠죠. 프로참견러. 진짜 참견러야, 역할이. 아, 지금 참견해야 되네? 이러면서 두 전문가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견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라디오에서. 동물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짓거렸는데 저는 제 권위를 그다지 믿지 않기 때문에 남의 권위를 빌어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벌이 사라지면 인간이 멸종할 것이다. 알버타 앤슈타인의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아는구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벌만 없어지면 그냥 X 되는구만, 이렇게. 그런데 종다양성의 훼손이 인류의 멸절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것은 알버타 앤슈타인이 아니어도 아시는 분들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제 시간에도 읍수양 작가 나오기 전과 후에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이 경제의 생태계를 파괴해놓으면 그 나라가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비정규직 얘기 자꾸 하고 하청 얘기 자꾸 하고 하도급에 하도급에 하도급 얘기 자꾸 하면서 느껴지는 건 어쩌면 저렇게 겁없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볼까라는 공포예요. 진짜 막 달리는구나. 아니, 지금도 애를 그렇게 안 낳는데. 저는 예전에 그것사리스타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지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항조라고요. 세금 낼 사람을 안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항조죠, 항조 이게. 지금도 이렇게 무서운 방식으로 국가를 혼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한 주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초능력을 쓰고 있는 존재들을 만날 것입니다. 초여름은 그것은 알기 싫다의 예술의 계절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스판텍스 영웅전 다음 시간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빠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 영어 iArchiveU 무한한 활용회장 서울시 정보소통 광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진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기본교양 수퍼 히어로 문학의 인해 스판텍스 영웅전 제5화 X-Men 두 주 만에 다시 만난 슈퍼 히어로의 시각입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소개할 테니까 어디 만족해보세요. 사회를 맡은 홍성갑 덕질 중대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인 홍성갑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소개해주면 안 돼? 내가 뭘로 소개했는데? 사람으로 소개했어요. 사회하는, 사회해 보는 사람. 홍성갑 큰빛 이끼벌레를 소개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말이죠. 두 주 전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는 이 슈퍼 히어로 도서관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시성이 어느정도 맞게 X-Men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시성이 맞아요? 개봉했으니까, 영화가. 개봉했습니까? 네. 몇 번을 말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아, 포칼립스. 내 말을 얼마나 희뜩으로도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저기, 뭐지? 변명 시작한다. 퀸틴 타란티노의 Hateful Eight. 매우 재밌다. 미국 욕을 저렇게 듣고 싶을 때. 퀸틴 타란티노 영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자기가 본 영화를 최근에 본 영화 얘기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자꾸 매주 우리 갑질인이 옛날 나더러 갑질하잖아요. 영화 보라고.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집안일을 다 끝내고 일요일 저녁에 잠깐 시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볼만 하겠다. 자꾸 이렇게 영화 보라고 말하니까 영화를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IPTV 앞에 앉아요. 도저히 히어로몰에 손이 안 가는구나. 까먹어. 이것 봐. 퀸틴 타란티노. 다른 얘기가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가? 그렇지. 그리고 그걸 까먹는다는 거는 아, 물론 제가 보라고 보라고 강요한 건 아, 이거 봤냐고만 물어보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섭게 물어보는 줄 알아, 네가? 네가 너한테 물어보는. 무섭게 물어보는데 그걸 까먹었다고? 아, 그렇구나. 원래 무서운 거는 더 듣기 싫어. 계속해서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와 달리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엑스맨이 뭐야? 라고 설마 김종국 그럴 분이 계셔서 유년에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당연하지. 러브스토리 한 번 설명을 해볼게요. 엑스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어느 날은 아니고 아마 한 몇십 년이 걸쳐서 네. 유전자 어느 십 년 돌연변이에 의해 새로운 종이 인간이 출현해버립니다.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인간이 낳았다. 즉, 진화의 메커니즘 중 하나죠. GMO 뮤턴트 돌연변이 이렇게 부릅니다. GMO는 아니지. 누가 만든 건 아니잖아. 여간에 실험에 의해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우연한 즉, 완전 돌연변이 이 돌연변이가 일어난 인간은 그냥 인간과 일반 인간과 호모사피엔스와 이제 교배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자선을 남길 수는 있지만 왜 그 어쨌든 그들은 돌연변이가 또 될 가능성이 높고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CG를 만든 걸 보면 사실 우리 거지 피터 파커는 그냥 거미한테 잠깐 물렸을 뿐이잖아요. 근데 뭔가 두 종이 교배되는 듯한 그래픽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느낌의 변이 유전자의 돌연변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종에게는 기존 인류에게는 없는 다양한 초능력이 발현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뭐 씨가 없다거나 장이 짧다거나 간이 술에 강하다거나 이런 견위를 모르겠는데 머리가 크다거나 머리가 크다거나 그런 건 기형이죠. 그런가요? 아니 근데 그게 어떤 종이 특성으로 발현이 되면 그건 신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의 변화는 그 종이 살아가기 어려운 방식으로 잘 변하진 않잖아요. 따라서 골초형 변이 주당형 변이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초능력자형 변이 그렇죠. 신종 인류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존 인류에겐 불안 요소예요. 그렇다면 이런 불안 요소에 인류 사회가 대응하는 방법은 차별과 폭력입니다. 소수자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첫 회의에 덕진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엑스맨이 상징하는 메시지 소수인종 혹은 성소수자죠. 소수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이 엑스맨이 일단 마블의 캐릭터 마블의 콘텐츠잖아요.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듯이 80년대 후반에 굉장히 파산까지 갔던 마블이 판권을 팔면서 기상위생하려고 판권을 판 것 중에 하나가 이 엑스맨이었습니다. 이 엑스맨을 폭스사에서 사갑니다. 그럼 이제 감독을 정해야죠. 감독이 브라이언 싱어 감독입니다. 브라이언 싱어 감독 이 사람은 누구냐 최초의 슈퍼히어로 영화인 슈퍼맨 1편을 78년도에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아 고령 아버지 불사조 아니 근데 나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외국 사람들 이름보다가 네 브라이언 싱어 네 그럼 조상이 뭐를 한 걸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세상 모든 그 미국의 김씨 있죠 스미스씨 보면서 미국은 이제 대장간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까 브라이언 싱어의 조상은 쿡씨는 적고 그리고 제일 궁금한 사람은 군맨씨들이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길래 좋은 아버지 좋은 이웃 뭐 그게 저는 늘 궁금하더라고요 브라이언 싱어 감독 뭐 했을까 하여간 슈퍼맨 1의 감독 네 본인으로서는 조상들은 뭘 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자 브라이언 싱어는 역시 게이이십니다 아 그래요? 커밍아웃한 게이이시세요 그래서 이 엑스맨을 브라이언 싱어가 받아서 성소수자에 대한 비유로 써먹어서 엑스맨 1편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죠? 2000년이었나 그럴 거예요 아 근데 흥행은 됐는데 2년 뒤에 나오는 스파이더맨 만큼의 붐은 안 됐어요 재밌고 볼만하고 훌륭하고 뭐 깊이도 있는 영화 끝 그죠 왜냐면 스파이더맨 상업적으로 또 워낙에 당시에 10대의 아이콘들이 네 나온 영화였고 다만 이제 스파이더맨 이전에 엑스맨도 흥행 성공했으니까 어 마블 컨텐츠 괜찮다라는 그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2000년대 후반이 되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마블은 물줄을 만나게 됩니다 자 다시 이 영화로 돌아오면요 시리즈가 거듭됩니다 왜냐 성공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울버린 영화도 나와요? 네 그 울버린 스피루프 나오고 이미 싱어 감독은 떠났고요 다른 감독들이 들어와서 아 그래요? 자기들의 이제 세계를 풀어놓는데 자기들의 해석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3편이었나는 약간 조금 흑역사 취급을 받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역시 이 장르는 아 인력 싸움이에요 네 이게 화투 그림하고 달라요 울버린 스피노프들이 나오면서 설정 충돌도 생기고 설정 충돌이 생긴다 우울한 일이죠 네 매니아들이 되게 울고 싶어요 설정 충돌이 생기면 일단 뭐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게 시간대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왜 우리 삼국지 하다 보면은 그 전투력 수치 꼬일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죽일 것처럼 고웨이를 힐나라는 팬들이 있어요 네 본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넘어가죠 여포는 100이 아니라 103이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덕후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요 전 저렇게 게임은 안 해서요 우리도 이렇게 마블 이런 거 안 봐요 PC툴즈로 전투력 고쳐봤냐 그리고 프리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설정 충돌을 좀 완화시키려고 프리퀄을 만들었는데 영화는 좋았는데 또 설정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저기 사건을 내놓은 다음에 나중에 수습하는 것 같아 엠마 프로스트라는 큰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엠마 프로스트라는 캐릭터는 두 명이 등장했는데 완전히 다른 시간대 70년대와 2000년대 이렇게 등장했는데 얼굴이 똑같고 그건 심슨즈잖아요 뭐 그런 식이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제작사의 잘못이죠 제작사가 각본을 단속할 때 잘 처리지 못한 거죠 자 이래서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라는 작품으로 리부트를 시켜버립니다 아 영화로도 리부트를 해버렸다 아예 말이 되게 시간여행을 통해서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딱 던져주고 뮤턴트가 도련변이들이 다 멸종해버리는 그 사건의 시발점 있는 곳으로 가서 나비 역과를 일으키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버리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행정처분했군요 뭐 그래도 남아있는 설정 충돌은 좀 있긴 한데 이제 거의 다 없어진 거죠 나름 깔끔한 리부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데드풀이 별개로 만들어졌던 데드풀 영화가 시리즈 합류가 결정됐고요 저는 이게 극장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엑스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요 거기 등장하는 콜로서스와 이름 이상한 여자 있잖아요 그 둘이 엑스맨 자비에르 학교의 학생들이죠 아 되게 센 약간 수줍은 표정의 여자 캐릭터와 네 트윗브레고 슈발제네거 주지사 발음하는 금속으로 된 러시아계 배우로 그 캐릭터 콜로서스 자 그리고 데이즈 오브 피처페스트의 차기작인 아포칼립스가 현재 극장가에 걸려있습니다 평은 뭐 평작 정도다 평이 평작 정도다 좀 그보다 아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녹음 전에 김상준 기술연중간이 그러더만요 그렇게까지 욕먹을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먹는 욕에 비해는 낫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간단한 역사인데 이 시리즈에 원래 어벤져스의 지금 어벤져스 2에서부터 등장한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는 원래는 엑스맨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즈 오브 퓨처페스트 줄여서 데오피에서 엑스맨의 퀵실버가 그 등장을 했어요 네 그게 씬스틸러입니다 이번 영화에도 등장하고요 좋은 캐릭터예요 근데 어벤져스에도 등장하잖아요 이거는 협약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아 필요해서 등장을 시켜야겠는데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를 어벤져스 등장시킬 때 엑스맨 얘기 안 나오게 설정을 좀 갈아엎겠다 하고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까지 쓰고 싶은 캐릭터였다 특히 스칼렛 위치는 좀 거의 신적인 현실 조작의 캐릭터였는데 여기 어벤져스에 나와서는 그냥 정신계열 그리고 플라즈마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뀌었죠 능력 자체도 옆에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여자잖아 그게 이제 정신조작이죠 변태 아니야 환상을 보지고 막 속삭이면은 그 사람이 막 과거로 가요 아 진짜 토니 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변태구만 토니 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를 보여줘요 주술사 아 미래를 보여줘요 환상이죠 토니 스타크가 두려워하는 미래는 뭐죠 주식 떨어지는 거 아니 모두가 죽고 외계의 심공에 모두가 죽고 자기만 살아나면 수트가 없어지는 거 아 그 수트 재료 파는 공업사가 사라지는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뭐 사소한 얘기가 있는데 디테일이 있는데 네 엑스맨이 나오고 나서 이 마블 입장에서 최초의 스포히어로였던 네이머 있잖아요 네 아틀란티스의 왕 아 네 그 저 비늘다신 비늘다신 분 네 비닐이 아니라 다리에 발목에 날개 달려있고 네 대니얼 내김씨 닮으신 네 이 네이머의 설정이 아틀란티스인인데 뮤턴트인 돌연변이인 뭐 그런 식으로도 바뀝니다 아틀란티스인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아야 해저인 해저인 아틀란티스의 왕이잖아 네 자 이 엑스맨이라는 게 소녀는 보아 하세요 왜 여기서 멈춰 왜 이래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죄송해요 네 너무 옛날 얘기를 해가지고 너 왜 이래 너무 커버린 걸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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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지가 큰 줄 알았는데 네 엑스맨은 이 마블의 세계 마블의 작중 세계에서도 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쪽수도 많고요 네 인기도 많아요 간단하게 뭐 크게 큰 줄기만 짚어보면요 네 1980년에 연재된 나크 피닉스 사가라는 얘기에서는 네 피닉스 포스라는 우주적 존재가 등장해요 근데 이 존재의 힘이 피닉스의 힘이 계속 당선된다 지구에 강림해서 계속 당선은 안되고 진 그레이라는 주요 캐릭터에게 빙이 됩니다 아 칠선이 안되고 내가 너 알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러게요 아니요 저는 모르고 얘기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러겠냐 서창원이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이 이야기가 논산 계룡 금산 배경으로 한다는 거야 진 그레이 진 그레이씨가 무슨 진씨야 아니 이시지 뭐야 아세요 성별도 바꿔버리고 있어 이 진 그레이 징그럽다 진짜 진 그레이에게 우주적 존재인 피닉스 포스의 힘이 내려와서 폭주하고 타락한다 그래서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영화 엑스맨2의 기본이 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캐릭터군요 다크 피닉스 사가 다음으로 이어진 게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인데요 역시 같은 이름의 영화가 있죠 바로 이전작 그 얘기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세계를 바꾼다 영화에서는 키티 프라이드라는 캐릭터가 울버린의 정신을 과거로 보내주는데 원작에서는 다른 캐릭터가 키티 프라이드를 과거로 보내주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계속 컨버전을 통해서 살짝살짝 변화가 옵니다 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죠 2005년에도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우스 오브 M 이라는 건데요 알파벳 M이군요 아까 말했던 스카렛 위치의 능력이 원작에서는 현실 조작이라고 했잖아요 이 능력이 강해지면 그냥 세계를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신이나 마찬가지죠 굉장히 강해진다면 되게 업자 입장에서 편한 캐릭터네요 네 이분도 계속 관리해 줄 수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게 엑스맨으로 다가오니까 점점 드래곤볼처럼 돼요 한 판 싸우면 세상이 날아가게 생긴 하우스 오브 M은 어떤 이야기냐면 스카렛 위치가 너무 지친 거예요 자기 종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과 억압에 너무 지쳐서 아예 자기가 조작한 새로운 현실을 현실 차원을 만들어내요 네 그 세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처음까지 만들어? 이 중간에는 아예 스카렛 위치가 눈물을 흘리면서 노몰 뮤비타운 제가 해서 85%인가가 죽어요 동족이 이게 뭐냐 엑스맨 캐릭터가 많이 나오고 범람하니까 정리하려고 근데 마블은 리부트는 잘 안해요 설정을 다시 잡는 리트콘이라는 건 좀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캐릭터잖아요 스카렛 위치를 모두를 죽이는 캐릭터로 근데 이 과정에서 스카렛 위치가 왜 울어요 왜 슬퍼해요 사회의 차별 때문이죠 왜 폭주했는가 너무 그 사회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커서 이건 엑스맨이 엑스맨이 시작부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엑스맨이 주진 테마잖아요 계속해서 현대에도 변주에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현재는 2012년에 스키즘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엑스맨이 분열합니다 울버린파와 사이크롭스파로 분열돼서 지금 그 이야기가 진행 중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차별이 없어지지도 않거니와 세상을 계속 반영하기 참 좋은 상황이네요 이 두 리더의 성격은 정반대죠 사이클롭스는 정의로운 스포맨 같은 성격이고 울버린은 막나가는 하지만 조금 야성적이라는 의미에서는 배트맨과 닮은 이 사이클롭스도 눈이 하나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안 봤군요 되게 자랑스럽게 아니 그냥 옆모습인 줄 그 얘기하셨잖아요 스타트랙에 나오는 누구와 같이 옆에서 보면 그냥 미간이 좁은 사람 그렇지 스타트랙에 나오는 누구와 같이 뭔가를 쓰고 있다 고글을 쓰고 있다 맞습니다 거기 그 그때 얘기했던 거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 사이클롭스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고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스타트랙에 나오신 그 캐릭터는 장님이세요 아 그렇구나 그게 시각보조기구입니다 25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 한 명을 또 깨우쳤습니다 네 영화를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원작보다는 영화를 보실 분들에게 이 영화는 이렇다 아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당신은 보는 것이 좋다 보는 것이 안 좋다를 판단하실 수 있게 그리고 또 도서가 국내에 많이 안 나와 있잖아요 아니요 많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중요한 건 많이 나와 있다? 지금 얘기했던 이 다크 피닉스사가 네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정도는 다 하우스 오브 M 이 정도는 다 정발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하우스 오브 M은 아직 안 나왔나? 영화 그래서 먼저 영화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연도는 빼고 먼저 오리지널 트릴로지라고 해서 세 편이 나왔어요 엑스맨 엑스맨 2 근데 원제가 엑스 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라스트 스탠드였나? 어쨌든 엑스맨 1, 2 그리고 3편으로 엑스맨 최후의 전쟁 이렇게 세 개가 오리지널 트릴로지입니다 1, 2편이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죠 그러고 나서 스피노프로 울버린 스피노프가 나오는데요 엑스맨 탄생 울버린 이라는 작품이 나오고요 그 후속작으로 더 울버린이 나와요 이거 두 개는 울버린 캐릭터의 프리콜인데 프리콜이 다른 재미를 보니까 엑스맨도 프리콜을 만들자 해서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부터 뉴 트릴로지가 시작을 합니다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꽤 괜찮은 영화고요 아 스타워즈가 됐구만요 4, 5, 6, 1, 2, 3이 나왔군요 근데 여기까지 왔더니 설정 충돌도 생기고 조금 뭐 안 좋은 평을 받는 영화도 있고 해서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로 한번 쫙 갈아옵죠 보통 엑스맨 1편 2편 그리고 최후의 전쟁 3편 이게 오리지널 트릴로지고요 엑스맨 탄생 울버린과 더 울버린 그리고 아직 안 나온 2018년에 개봉이라고 하는 울버린 스피누프 세 번째까지 해서 울버린 트릴로지라고 따로 부르고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엑스맨 아퍼컬립스 세 개를 뉴 트릴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합류하게 된 2편이 예정된 네드풀이 있죠 네드풀은 DP형 상업 양쪽에서 큰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걸 과연 어떻게 옮길까 영화라나 드라마로 옮기겠다면 어떻게 옮길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고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다른 슈퍼히어로몰들과 엑스맨 탄생 울버린 울버린 1편에 네드풀이 데뷔를 하는데 완벽한 원작 파괴였거든요 원작 파괴? 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완벽한 원작 파괴를 이뤄서 이게 대표적인 흑역사가 됩니다 네드풀이라는 좋은 캐릭터를 조연으로나마 혹은 악역으로나마 데뷔를 시키는데 이따위로밖에 못하냐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네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 데이터 센트럴이라고 주장하는 코너답게 네 이 영화에서 만나게 되실 혹은 이미 만나신 캐릭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보보겠습니다 이걸 아신다면 아마 영화를 보실 때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미 보셨다면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즐겁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엉망이야 왜요? 전과랑 계산이 없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것은 설정마다 다릅니다 데이터 센트로 음주운전 안 한 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지금 그럼 이게 그러니까 어느 당에 있다 온 사람이야 아까 피닉스템 피닉스 자 첫 번째로 누굴 만납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의 모든 탈모인의 횃불 등불 프로페서 X 입니다 프로페서 X 1963년 스탠리와 제커비 본명은 찰스 제이비어 X로 시작합니다 아 그러네요 혹은 이그 제이비어라고도 불러요 앞에 이그가 묻는데 이게 풀네임인지 풀네임을 줄여서 제이비어라고 부르는지 제이비어 자비에르 이렇게 부르죠 X이기 때문에 프로페서 X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교수예요 근데 이제 돌연변이로서의 능력은 텔레파시 기억조작 정신지배 등등의 정신계 능력인데 이 방면에서는 거의 최강자입니다 아 이분 그 네 스타트랙에 나오시던 배우 네 그리고 젊은 시절은 제임스 맥어보이가 하고 계시죠 아 근데 또 그림에서는 또 등치가 워낙 좋아가지고 또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데드풀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 지금 지금 그 교수님 어느 쪽이냐 맥어보이냐 누구냐 시간대가 헷갈린다 네 그렇게 농담을 그렇게 농담을 치기도 했죠 프로페서 X의 이상은요 네 정치적인 이상은 우리 뮤턴트 돌연변이란 종족이 있어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 이 기존 인류의 틈바구니 속에서 네 공존과 조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 인류 사회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네 그럴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아 정치인 같은 해석이군요 네 그렇게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과 교양을 쌓을 수 있게 대부분은 돌연변이 일부는 기존 인류도 있지만 돌연변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종의 영재학교를 개교해요 영훈국제중 호그와트 네 호그와트라고 합시다 그게 좀 더 낫겠네요 영훈국제중보다 자비에르 영재학교라는 곳을 만듭니다 네 여기서 가끔씩 무력을 써야 될 때도 있어서 뭐 길러낸 집단이 엑스맨입니다 만약에 무력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집단 그러면 여기서는 별걸 다 배우는 거죠 일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에다가 각자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사회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응용 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초능력 윤리 네 전투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까지 아 그리고 반신불수고요 네 대머리십니다 음 모티브는 지난해에 말씀드렸듯이 마틴 루터킹 마틴 루터킹 목사도 머리 많이 벗겨지셨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분은 완벽한 대머리죠 아 네 그렇죠 엑스맨이라는 집단의 최종 리더이고요 음 이 성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원작에서는 뭐 타락도 몇 번 하고 폭주도 몇 번 하지만 음 어쨌든 음 그리고 프로페스 엑스와 함께 양대 리더로 돌연변이 종족의 양대 리더로 있는 사람이 매그니토죠 매그니토 1963년 스탠리와 젤커비 영화에서는 노년의 매그니토를 이안 맥킬런 경위 젊은 모습은 마이클 패스 밴더가 연기해 주십니다 실제로는 투구가 아닌데 투구 같은 느낌이네요 아 그 투구는 프로페서 엑스의 정신 지배를 막을 수 있는 납투구에요 투구가 맞는 거네요 네 아 투구에요 손오공이 삼장복사한테 귀찮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그니토는 프로페서 엑스와 친구이고 오랜 라이벌이 있고 적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나 지금 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 기억도 읽을 거고 내 심리도 읽을 거고 수틀리면 나를 정신 조작할 수도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 쓰는 겁니다 아 그럼 이것만 있으면 막아줘요? 일단은 막아진대요 아 전파 피해자군요 하하하하 실제로는 처음 만나봐요 네 실제 피해자 매그니토의 본명은 막스 아이젠 하르트 혹은 에릭 랜셔입니다. 영화에서는 에릭 랜셔 쪽을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민 와서 이름 바꿨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한거죠. 유태인이구요. 능력은 금속을 조종하는건데 맨 처음에는 자기장까지 모두 다 조종할 수 있는거였지만 나중에 설정이 조금씩 정립되어가면서 금속 조종으로 금속을 조종한다? 모든 종류의 금속을 다 조종합니다. 중공업이네요. 올려서 저쪽으로 날릴 수 있고 그런거죠? 선박을 만들 수 있겠네? 선박을 해체할수도 있고 그럼 용선료마다 생활할수 있어요. 금속에 한해서 금속 원소에 한해서 염동력이 발휘되는겁니다. 제일 처음 헬멧을 만들었겠네요. 누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엑스맨의 이런 이상주의적인 입장을 부정합니다. 마이콤엑스군요. 안된다 안된다. 그렇습니다. 뮤턴트는 우리 돌연변이의 생존은 무장투쟁에 있다. 이런 이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을 만듭니다. 브라더후드 오브 뮤턴츠. 뮤턴트 돌연변이 브라더후드. 여기에 리더가 되고요. 가끔 관계가 좀 좋아지면 엑스맨이 합류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프로페서엑스와 매그니토는 돌연변이 종족의 양대 거두. 리더입니다. YS와 DJ 그렇다면 그 밑에 장관급들 중대장들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대장 혹은 장관급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네. 보세요. 진행하자는. XSFM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매일 평균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대리운전 1599-1599. 자극이 적고 인공향이나 형광물질이 없는 순수 식물성 원료의 베이비 클렌저. 아이에게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에 담았습니다.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빅 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 지역별 주차요금을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다면 운전하기 편하지 않을까? 서울 정보 소통 광장에 나와 있어. 공개가 덜 된 건 청구하면 바로바로 결과도 알려주는데 웹에 있으면 뭐해. 10번은 넘게 입력 절차가 들어갈 텐데 서울 정보 소통 광장은 웬만한 사이트에 모두 쓸 수 있는 검색 위젯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 쓸만한 요청 변수들이 있는 개발자를 위한 오픈 API도 있어. I multi-use you 서울의 모든 데이터 당신이 하는 모든 방법으로 활용하세요. 이상은 투명한 도시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멀티 유즈 하면 마블 그렇습니다. 자 프로페스 엑스와 매그니토의 간단한 양력만 설명해드렸는데 그 이상 안 가는 이유가요 이 두 사람은 지금의 인간적인 면모들이 많이 추가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이념을 형상화하면서 시작한 캐릭터들이에요. 당 총재들 그것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캐릭터들은 그 밑에 중진들이죠. 행동대장들 엑스맨과 브라더후드의 중진들 보통은 엑스맨에 더 소속돼 있을 경우가 많은 첫 번째부터 시작하죠. 사이클롭스가 있을 겁니다. 보니까 VR을 쓰고 계세요? 네. 구글 직원이에요? 본명은 스캇 서머스 이 사람의 눈에서는 에너지 블라스트 광선이 나갑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 늘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사춘기간에서 능력이 발현됐는데 그런 게 있었죠. 처음부터 발현된 게 아니라 사춘기 성징이 오면서 발현됐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막 부숴져요? 다 부숴요. 항상이? 근데 그러면 앞을 보고 걸을 수가 없네요.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일상생활에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자기 눈앞에 있는 길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리하여 VR을 씌웠군요. 네. 이게 그 학교에 입학해서 받은 선물입니다.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렌즈 하나짜리 기인 거 있잖아요. 이런 VI 형태 그게 맞는 거 같네요. 재앙을 막으려면. 맨 처음에 선글라스 특수지약한 그 선글라스 형태 고개를 쓰는 거였는데 네.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위치가 있어요. 이거를 열면은 블라스트가 나가. 닫으면 꺼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면은 연속 사격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끈 다음에 0점을 잡고 다시 키면 그럼 그거는 이제 초능력이 이걸 스위치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요. 뿅뿅뿅 하고 블라스트가 연속 사격이 가능하고 그런 걸로 한 손이 바쁘네요.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조준하고 맞추고. 그 저 블루투스 셀카 찍는 버튼 쓰면 되겠구나. 그래도 그렇겠네. 아이디어 내. 초능력이 있는데도 아이언맨처럼 기능 고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제어를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군가가 억지로 몰래 벗겨버리는 그럼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아군이고 적군이고 그렇죠. 이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야 되니까. 쳐다볼 지어다. 파이어뱅이니까.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게 그 폰커넥션 검색을 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냥 사이클롭스로 하면 게임에 나오는 눈 하나짜리 첫판왕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요. 신화에 나오는 네. 엑스맨 사이클롭스로 검색하시면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글라스처럼 썼었네. 네. 지금 보여준 사진이 오리지널 트릴료제 스카서머스 더 사이클롭스인데요. 영화에서는 푹에 젓 받았습니다. 1세대 제일 처음 엑스맨이 만들어질 때 소수자 컨셉도 없었을 때 나왔던 캐릭터인데 그렇게 유서 깊은 캐릭터인데 영화에서는 좀 푸대접을 받았고요. 반면에 성격이 굉장히 골고다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거는 무조건 밀고 나갑니다. 성격이 안 좋은 거죠. 그게 실제로 만나보면. 형이랑 똑같은 성격이에요. 어우 이란. 공감이 확 가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사이클롭스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울버린입니다. 본명은 제임스 하울릿 혹은 제임스 로건인데요. 왜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성이 확실치 않군요. 그 이야기는 이제 울버린 오리진 이라는 작품에 묘하게 나와있는 불륜에 의한 사생화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아 한국 드라마요? 비슷해요. 이 사람의 진짜 능력은요. 재생 능력이에요. 일단 휴장맨을 재생시켰어요. 그리고 그 재생 능력 때문에 죽지 않아요. 늦지 않아요. 늦지 않는다. 죽지도 않아요. 1800년대 생은 거의 확실해요. 아 그래요? 울버린 오리진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별에서 오셨네. 자 재생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일정 나이가 돼서 한 30대쯤 돼서는 절대 노화하지 않고 휴장맨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웃겨요. 아 저는 그 연애 기사에서 그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휴장맨 배우가 울버린 3를 끝으로 울버린에서 빠진다. 네. 배우가 노화했으니까 그게 답이 없잖아요. 아니요. 그 답은 있어요.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손에서 클로우가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이 친구의 동생도 세이버투스라는 형제도 같은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똑같이 노화 늙지 않고 클로우가 나오는데 뼈클로우예요. 히드라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쏘는 건 아니고 아 그래요? 알았어요. 쭉 뽑는 거죠. 클로우라고 하니까 그걸로 사람을 찌를 수 있죠. 그냥 그런데 이제 울버린은 조금 다른 게 이 클로우가 아담한티움이라는 가상의 금속 굉장히 강력한 금속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의 신체 내부에 뭔가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생치실험을 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선 지금 존재하는 뼈클로우를 제거하고 몸이 그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을 외부의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조작이 됐을 수도 있다. 그렇죠. 성격은 아메리칸 매드에스라고 하죠. 아저씨 거친 아 좀 더 정확히 표현할까? 아저씨 아저씨 그리고 근성 재생력이 있으니까 재생력이 거의 지구 최강이니까 그 재생력 믿고 들이대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 때문에 어떤 상황도 벌어지냐면 울버린을 구금하고 있는 군인들이 울버린한테 아무리 총을 써도 안 죽으니까 심장 맞춰도 심장을 재생하고 그러니까 울버린을 사격용 연습대로 사용해요. 표적지 대신 아 그래서 시실탄을 마구 쏴대고 자 이 사람도 엑스맨의 리더급 중 하나입니다. 배우인 휴장맨의 싱크률율이 상당했죠. 아 툰레이더급이에요? 네. 근데 원래는요. 휴장맨은 180의 장신인데 원작의 울버린은 160cm의 단신 캐릭터 루저입니다. 이 그아이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갑질인이 180도로 장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함부로 160도로 누저라 그랬어요. 미쳐라야 나쁜놈이 거기서 저의 키를 대충 짐작하시고 지 주제를 하지마 자 자녀관계를 제가 얘기할건데요. 일본에 가서 낳은 나켄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상 적 취급입니다. 아 여러모로 이게 한국 드라마이네요. 아들하고 아들하고 저게요. 대신에 울버린이 생체 실험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진 여성형 클론이 있습니다. 아 사본이 하나 있다. 사본인데 여성형이다. 클론인데 여성형이고 근데 여성형이 됐으니까 많이 변주가 된거죠. 다른 사람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딸로 취급을 해요. 반쯤은 이 사람은 X23이라고 울리는 여성분인데 울버린은 아마 이걸로 대체될 겁니다. 23에요? 23에요? 23 23 23번째 실험체가 성공했다. 빅그린하고 다르군요. 네. 하여간 그렇게 아 이거 PPL이었는데 아깝다 내가 할걸 저런 반응은 또 처음이래요. 껴들었다고 지랄할 줄 했더니 아니 근데 지가 못해서 억울할 그건 뭐야? 근데 원래 다내 가고 싶어. 원래 5분만 줘도 모든걸 다 아는 김상정 보고 있으면 한번 하고 싶기래. 그러니까. 자 그 다음 그 다음 엑스맨의 주인공은 울버린의 포지션을 맡을 사람은 여자 울버린 캐릭터가 될 것이다. X23이 될 것이다. 휴쟁맨은 밀어납시 빠질 것이다. 네. 이런 방법으로 대체가 되는구나. 왜냐면은 실제로 지금 원작에서도 X23을 차근차근 키웠어요. 10대부터 이 캐릭터를 그렇게 해서 울버린을 대체하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지난번 때 X23을 살짝 언급하면서 일본에서 자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제 실수입니다. 일본계 선생에게 무술을 배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분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감사합니다. 네. 사이클롭스의 아내이자 영화에서는 사이클롭스와 울버린 사이에 있었던 삼각관계의 여인 진 그레이 진 그레이 1963년 스탠리와 질커비 그냥 얼른 이게 영화의 컷만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컷만 보고 있으면 동네에서 보이는 넥센팬 팜케 얀센씨가 버건디색 머리에 버건디색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은 왕자의 게임에서 여련해 하셨던 소피터너씨가 연기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분 연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조금 못하신 것 같아. 진 그레이가 본명인데요. 왜냐하면 예명이 마블걸이었거든요.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느낌인데요. 이거는 이제 거의 안 쓰거나 아주 가끔 쓰죠. 진 그레이라는 사람의 능력은 염력과 텔레파시 등의 정신계 능력입니다. 프로페스엑스와 비슷한 것 같은데 염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테마입니다. 일단은 약간 페미니즘의 세례를 받아서 처음 등장할 때와는 달리 세례요? 세례라고 표현하자. 세례도 해줘요? 그래서 여성대학원 가면 이렇게 물 뿌려주고 세례명은 안 주는 걸로 확인됐어요. 수영장 걷고 세례명은 안 주는 걸로 확인됐어요. 여기서 그만 학위를 주겠죠. 학위. 진 그레이는 실제로 학자입니다. 학자예요? 네. 학자인 동시에 이렇게 막 던지다 보면 하나쯤 맞는다니까. 네. 안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어떻게든 한 번 버릇을 고칠 텐데.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고 많은 남자와 썸을 주고받기도 하고 아 호걸이에요? 네. 그럼 호걸이신데 영화에서는 어느 부분에 주목했느냐 피닉스포스 설정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우주적인 어떤 힘 그것의 숙주가 되는 그래서 너무 큰 힘을 받아서 너무 큰 힘에 취하고 그래서 타락하고 망가지고 폭주하는 인간 이라는 테마로 갑니다. 숙주일 때는 능력이 추가가 되네요? 네. 영화에서는 피닉스포스는 안 쓰고 잠재능력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이라는 걸로 설정을 했어요. 그게 엑스맨 3편의 두 가지 이야기 줄기 중 하나입니다. 3편에서는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던 징그레이가 살아 돌아와서 폭주하는 내용이 영화의 반이에요. 이 캐릭터는 딱히 정해진 색깔이 없네요. 네. 맞아요. 녹색 입었다가 네. 버건디 입었다가 오렌지 됐다가 사이클롭스와는 연인이 있고 부부인데 중간에 사이클롭스가 불림도 하고 이러지만 영화에서는 또 울버린과 썸을 타고 남봉콜 이 캐릭터가 호걸 맨 처음에 홍일정 캐릭터로 기획이 돼갖고 초기 초기 엑스맨의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걸로 나왔다가 공대 안에 여학생처럼 네. 그렇죠. 나중에 나중에 페미니즘의 영향을 좀 받아서 거기서 독립해가면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주도적으로 본인이 꼬시기 시작해요? 그게 주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보여주는 징그레이가 보여주는 것은 너무 큰 힘을 힘 앞에 무너지는 인간 이라는 주제니까요. 그리고 스톰이라는 흑인 여성분들 계시죠. 스톰 1975년 렌 위인과 데이브 코크럼 본명 오로로 멀로 지금은 누가 했지 이름을 까먹었지만 그 전에 할베리 선생님께서 하셨죠. 우리 에릭베리 제 남편인 남편인은 다 여편인 여편인 아 나 진짜 아내 여편 여편인 근데 남편내라고 안 하지? 나도 그게 늘 궁금했어. 배우 할리베리의 기억에 오래 남는 캐릭터 중에 하나죠. 원작과 같은 머리 색깔 흰머리 은발이라 그러죠. 은발 능력은 기상 조작 능력입니다. 이 능력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스톰이죠. 이 먼지 좀 줄여줘. 동의합니다. 서울에 너무 필요해요. 전세계 어떤 신화와 고전들을 읽어도 말이죠. 이 능력은 정말 황제가 되는데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최고인데. 그래서 원작에서는요. 와칸다의 국왕인 블랙팬서와 결혼해서 와칸다의 여왕이 되십니다. 그죠. 와칸다는 그 이후 아마 농업이 번창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뭐 비 안 온다고 황제 족칠 일도 없고. 비가 가뭄이 듭니다. 여왕님. 이라고 투사보내면 거기 그 지방 가서 비 좀 내려주시고. 사실 이게 그 홍수가 날 것 같습니다. 하면 와서 비 좀 지워주시고. 기상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무엇보다 징그레이와 베스트 프렌드고. 그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고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영화에서는 조금 비중이 좀 적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입체적으로는 비춰지지 않아요. 그냥 날씨로 존재하나 보죠. 그런데 그 그 모습은 멋있는 거죠. 그리고 미스틱이라는 아주 중요한 캐릭터가 있죠. 본명은 레이븐 다크홈 변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파란 피부에 비늘도 좀 있고 그래요. 설정에 따라서는 비늘이 없기도 해요. 어떤 인간으로든 변신할 수 있어요. 보시면 그냥 비늘이 있는 경우에는 비늘이 그냥 노출된 거의 뭐 알몸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다니잖아요. 그냥 피부 조금 비늘 조금 이런 실제로 알몸입니다. 설정상. 아 어 이거 되게 특이하다. 옷 안 입고 다니는 유일한 왜냐면 자기 피부를 옷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아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옷값 안 들어. 그 얘기는 뭐냐면요. 터미네이터 2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T1000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능력이에요. 형태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럼 이게 이런 능력은 거의 울버린을 바보로 만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스파이 능력을 굉장히 많이 키웠죠. 우리 저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숨어 들어가는 조그만 로봇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당당히 걸어 들어가죠. 걸어 들어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숨어 들어가도 되잖아요. 아 그 정도로까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럼 안 되고 변신이 되는 네. 대신에 팔을 뭐 칼로 변신시킨다든가 이런 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되는데 흘러들어가는 정도는 좀 그렇고 아 T1000까지는 아니고 그것보다 약간 마이너 카피 음 알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노란 눈동자를 트레이드마크로 쓰고 있고요. 맞아요. 빨간머리.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비늘을 추가하는 바람에 긴장 시간이 너무 길었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데이즈 오버 피처 패스트와 이번 영화 아포칼립스에서는 거의 주인공급의 활약을 보입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도 거의 가장 유력한 조연.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배우분들이 아 이게 자기 모습하고 아주 극도로 다르면 완벽하게 분장하려고 애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그 사람 형태에다가 약간 가늘게만 붙여놓으면 뭐 될 것 같으니까 분장시간이 이런 경우에 제로래 걸렸을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래서 이제 미스틱의 경우에는 스파이러스의 능력 또는 정체성 고민 정체성 고민 그리고 동시에 여러 사람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아 아 그래서 아 진짜 내 모습은 뭐였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보통은 매그니토스화에서 리더 역할을 하지만 가끔씩 엑스맨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 이런 게 있어요. 영화에서 나오는데 울버린 반쯤 제압하고 몸싸움에서 위에 올라탄 거예요. 울버린은 이렇게 딱 누운 채로 쓰러져 있고 쓰러졌고 그 위에 미스틱을 깔고 올라가서 조롱을 시작하는데 조롱이 뭐냐면 울버린이 알고 있는 여성 돌연변이 들 모습으로 계속 변신하면서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 아니면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 아니면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 어떤 모습으로 때려줄까? 이거는 그렇게 조롱하는 이유는 자기 히스테리 발산이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촬영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휴생맨이 누워있고 거기에 각 배우들이 올라타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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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편집해야 되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매그니트 역의 이안 맥킬런경 이 분 게이시죠? 네. 나도 저기 올라가보면 안 돼?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농담을 하셨다고. 그 다음 후보는 누굽니까?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헐크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능력은 헐크라고. 왜 비스트냐? 파란 피부에 갈기도 털도 막 나고 그렇잖아요. 대신에 야성의 감각과 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모로 그 옛날에 그려서 만든 것 같은 캐릭터라는 느낌이 강해요. 되게 그러니까 사이클롭스 진 그레이와 함께 제일 처음 등장했던 엑스맨 캐릭터고요. 아 오래됐죠. 그죠? 네. 영화에서는 중년 시절에 심지어 정부에서 돌연변이 부 장관까지 지내는 등 상당히 노예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미스틱은 그 파란색 피부를 변신해서 감출 수라도 있죠. 위장할 수라도 있어요. 사이클롭스는 그냥 안경 낀 거라고 보면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의 발현이 완전히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걸 사이클롭스처럼 어떻게 감출 수도 없어. 그냥 갈기가 나고 파란색 피부를 그대로 살아요. 짐승과 같은 포식동물의 상태를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외모를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어요. 정장도 입고 있고 정장을 입고 있으면 그건 보통 청문회를 나간다든가 정부에서 일을 할 때죠. 행정부에서 아 고위공직자일 때 네. 그리고 사실 그 안에 있는 들어있는 두뇌는 공돌이에요. 아 그 그렇죠. 섬세한 공돌이입니다. 그래서 비스트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헐크랑 엄청 겹치네 이거. 헐크가 약간 겹치는데 헐크는 약간의 이중인격 컨셉이 들어간 변신이잖아요. 비스트는 변신이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고요. 네. 그 점이 제일 다르죠. 원래 그런 놈.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출 수도 없어요. 억제하거나. 통제도 안 돼. 네. 그 다음은 네. 로그 입니다. 로그 로그 1981년 보통 기억하실 때는 영화를 보신 기억을 떠오르실 것 같으면 안나 파퀸이 앞머리 블리치 네. 본명은 블리치라고 하면 안 되죠. 브리치 브리치 그래서 그 어디 먼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미용실에 뿌리째 이렇게 써있어요. 그거 뿌리염색 아니에요. 뿌리째염색 90년대 초반에 유행 많이 했었는데 로그 본명은 안나 마리 안나 마리 오리지널 트릴로지의 에서 꽤 큰 주인공 혹은 매우 중요한 조연 역할을 했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능력은 접촉한 상대의 능력을 흡수하는 겁니다. 셀입니다. 셀. 영구적으로도 잠깐 빌려가는 정도라도 거의 뭐 저축은행인데요. 그러면은 유양반이 짱이네. 하늘을 못 날 것 같잖아요. 서민 불연변이의 불을 다 펴서 흡수하는 거니까 하늘을 날거나 하지 못할 것 같잖아요. 미즈마브라한테 비행 능력을 흡수해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미즈마브리 로그를 좀 싫어합니다. 이건 돌연변이나 어떤 초능력자일 경우에 그런 거고 그럼 돌연변이가 아닌 초능력도 없는 일반 인류의 경우에는 생명에너지가 흡수당해요. 그래서 엑스맨 1편에 디파일러구나 디파일러 엑스맨 1편에서 등장할 때 남자친구와 좀 진도가 많이 나가서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진도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악수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성적인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서 능력이 처음 발현된 거예요. 남자친구는 패인이 돼버립니다. 죽지는 않았네요. 간신히. 그 상태에서 살이 닿은 상태에서 능력이 발현되어버리니까 그 즉시 쓰러져버리니까 거품 물고 여자는 지금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자기의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된 거죠. 일부 거미류 동물로부터 온 아이디어구만요. 그래서 로그는 늘 피부를 감추고 다닙니다. 늘 장갑 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얼굴만 튀어나와 있군요. 장갑을 벗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임전태세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야 그럼 진짜 그 괴로운 게 아침에 여름밤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자기 몸 위에 죽어있는 모기들 털털 털어놔야 될까요? 어이구 아 이거 새로운 해석이다. 두루 어떻게 살아. 살균이 완벽하겠어요. 아니 뭐 모기들이 벌레들이 본능적으로 피하겠죠. 아 근데 진짜 정말 이런 뮤턴트는 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생명체가 다음은 그냥 나가 잡아떨어지는 근데 이제 접촉이 위험한 여성 이러니까 역시나 좀 그게 섹스 어필이 되는 거예요. 캐릭터성으로 아 영화는 그런 부분을 팔 것이다. 판다. 작품도. 이미 원작도 그런 부분을 판다. 원작에서 진 그레이 이상으로 남자관계가 복잡합니다. 갬빛 아이스맨 심지어 매그미토까지 호걸들은 주로 이 여성 캐릭이네요. 영화에서 영화 시리즈에서 로그의 연인으로 간택받은 캐릭터는 아이스맨이라는 캐릭터인데 연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중이나 중요도가 높지가 않아요. 스톤보다 좀 더 없는 정도? 그냥 심남 심남 그래도 아이스맨 살짝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모든 걸 얼리는 사람입니다. 원작에서는 초창기 제일 처음 만들어진 캐릭터이긴 한데 노량진에 많으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대충 리더급들이고요. 리더를 별로 하지 않는 하긴 하는데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장기말처럼 일반 부대원처럼 중대장급 소대장 아니 그래도 여기는 이제 사단으로 가면 사단내에 비하면 한 중대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명의 연대장과 다수의 대대장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는 중대장 중대장과 소대장까지 포함하는 거죠. 네. 거기로 넘어갈 거예요. 광고를 듣고 와서 말이죠.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Perfect 25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가 나온 지 13년 된 주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177번째 주말 스판덱스 영웅전 소대장들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중대장들을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건데 로그 캐릭터가 게임에 등장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갬빗이었나? 그 게임이 아마 마블 대 캡콤 엑스맨 대 캡콤 그거였을 거예요. 아 그 저 격투 게임 2D 격투 게임 거기서 갬빗이었나 로그였나의 엔딩에서 거기서 이제 갬빗이라는 캐릭터와 로그가 연인 관계 관계인데 너무 이제 승리의 기쁨이 취했나 하여튼 엔딩에서 둘이서 키스를 해요. 그리고 갬빗이 페인이 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엔딩을 보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로그에 의해서 아실 수 있듯이 사람들이 은근히 이중성 정확하게는 내면의 충돌을 겪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능력 사이클롭스나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기를 말하겠죠. 억제하거나 미스틱의 경우에는 가끔씩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로그의 경우에는 스킨십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불쌍하네요. 그렇죠. 중대장 소대장급으로 내려가도 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쌍한데 호걸이잖아. 주변에 또 사람 많이 꼬이잖아. 더 괴로울 거야. 미즈마블한테서 비행 능력을 흡수했다니까. 자 그래서 나이트 크롤러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중대장입니다. 나이트 크롤러 1975년 렌 위인과 데이브 코크럼 본명은 커트 와그너 독일계죠. 생각만으로 자신과 자신에게 접촉한 생물을 순간 이동시키는 능력자입니다. 좀 짙은 파란색이 피부인데 팍하고 잔상이 안개처럼 흩어지면서 다른 장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엑스맨은 전체적인 컬러감이 약간 파란색인가 봐요. 그런 걸 좋아하는 나이트 크롤러의 순간이동력은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생각만으로 생각대로 그런데 이제 핸디캡이 있죠. 눈에 보이거나 가본 적 있는 장소만 그거는 영화 점퍼 개념하고도 같네요. 그렇게 해요.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어놓고 그걸로 가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되고 커트 와그너 나이트 크롤러의 아버지인 코드명 아자젤 역시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고 아제이살리 뭐지 그 성서에 나오는 악마죠. 천사옥은 악마 이름인데 원작에서는 실제 그냥 악마예요. 그러니까 악마의 피를 이어받아서 꼬리도 있고 그래요 꼬리가 있어요. 귀도 동물의 귀고 화살표 모양 꼬리가 있어요. 이빨도 약간 날카롭고 피부도 남색에 가까운 파란색이고 네. 근데 영화에서는 악마인지 아닌지는 안 나왔습니다. 영화에서 아버지가 등장했던 얘기죠. 엑스맨 탄생 울버린에 등장했을 거예요. 부자가 이렇게 다 악마를 닮은 외형인데 커트 와그너 커트 본인은 매우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을 뭐 귀담아만 듣지 마십시오. 모태 신앙은 시련이 힘들다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모가 악마를 닮아서 악마 자식도 그 처음에 초코파이가 먹고 싶은데 이랬는데 그 동네 어른이 불러가지고 갔더니 성당이야. 그럼 가는 거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독실해서 원작에서는 교황후보로까지 추천된 적이 있어요. 무슨 소리요. 가만히 있어봐. 추기경이란 얘기가 되는데 영화에서는 엑스맨 2편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도 성당에서 처음 첫 등장을 하고요. 이번에 아포칼립스에서 오랜만에 등장을 해요. 물론 이제 역사가 변했으니까 새로운 배우가 새로운 성격으로 나오는데 거기서도 기도문을 자꾸 외웁니다. 긴장하면. 아포칼립스에서? 역시 이중성이 있죠. 그렇구만요. 다음 캐릭터 앤젤 워렌 워싱턴 3세 1963년 스탠리와 제커비 나이트 콜러의 친구군요. 혹은 아크앤젤 정반대의 컨셉의 캐릭터죠. 이 캐릭터는 원작에서는 최초의 엑스맨 만들 때 나왔던 다섯 명 중 한 명입니다. 본명이 워렌 케네스 워싱턴 3세 워싱턴 3세네요. 뭔가 3세라는 것부터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 같잖아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거의 재벌가들 이 사람은 왜 엔젤이냐 날개가 있거든요. 날개가 되게 커요. 또 보면 네. 그래서 날 수가 있어요. 원작과 영화 3편 그러니까 엑스맨 최후의 전쟁 에 등장했는데 영화에서는 개인 포스터까지 있을 정도여서 오 드디어 아크엔젤이 오 드디어 비중 있게 나오나 했는데 별 비중은 없었고요. 아포칼립스 영화에 또 등장하셨어요. 이번에는 영화의 물리적인 시간대가 오리지널 트릴루즈보다 훨씬 전인데 좀 더 나이가 먼저 태어났다는 설정으로 나온 건데 여기서는 부잣집 아들 설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때는 부모님이 부모님이 자수성가하기 전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건 아닌 거지. 역사가 바뀌어서. 아 진짜요? 참 씻기 어렵겠어요. 보고 있으면. 그냥 샤워하면 안 돼. 그냥 안 끝나잖아. 날개도 있고. 천사를 닮은 이 외형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이 내면과 관계없이 어떤 인기를 얻으면 어떻게 되죠? 오만해지죠.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죠. 연연병. 약간 있는. 원작에서의 그림을 보니까 그냥 사람같지 않고 이 양반도 타이지 좀 입으시네. 원작의 코스튬은 많이 존스러워요. 그래요. 진짜로. 다음 캐릭터 키티 프라이드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키티 프라이드 1980년 크리스 클레어먼트와 존 번 본명이 캐서린 프라이드 물질을 통과하는 능력 정확하게는 이렇게 서술돼요. 벽을 뚫는 능력 벽을 뚫는 능력 네. 근데 실제로 벽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니고 네. 마치 위상을 잠깐 잠깐 변화하듯이 무언가 가로막고 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 안 쓰이는 별명 코드네임이 쉐도우캣 쉐도우캣 네. 보면은 애완 익룡을 작은 걸 하나 달고 다니네요. 귀여워요? 그게 이제 원작에서는 이 캐릭터가 엑스맨을 넘어서서 매우 귀여운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반려룡이 있어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외계생물일 거예요. 그리고 저 그게 궁금한 게 이게 그 원작품은요. 지금까지 나온 이 엑스맨의 캐릭터들이 종종 개인장구 요대를 차고 있어요. 아 네. 다 가운데에 버클이 X자. 아 뭐 그게 왜 엑스맨이냐 자비에르의 X겠죠. 이건 청평화에서 단체로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비에르의 X일 것이다? 네. 아 정당 로고군요. 알겠습니다. 통도 달리고.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다가 굵거든요. 커요. 팬티랑. 네. 그리고 이제 발열 이용하고 같이 다니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뭐든지 뚫는 이 소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진출하셔서 우주로 진출하셔서 스타로드와 연인이 돼요. 잠시 그의 자리를 대신해서 여자 스타로드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인기 있는 상이에요. 하관이 넓고. 영화에서는 이제 단역으로 쭉 나오다가 최후의 전쟁 3편 오리지널 3편부터 이제 좀 비중을 좀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미래 편에서 뭐든지 뚫는 능력이잖아요. 대상의 의식을 시간을 뚫어서 과거로 보내는 즉 지금 키티 프라이드가 자기 능력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지금의 UMC의 의식을 10년 전 25살 UMC의 신체에다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벽을 뚫고 들어가서 벽에다 집어던지면? 벽에다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누워있고 키티 프라이드가 나와서 접촉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자신의 능력을 물질적인 게 아니라 시간,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적용을 시켜서 과거의 벽을 뚫고 시간의 벽을 뚫고 그럼 이제 저 과거에 있는 25살의 UMC가 눈을 떠요. 근데 그 정신은 35세의 UMC가 되는 거죠. 물론 지금 UMC는 35세 아니지만. 근데 생각도 하기 싫네요. 내년에 군대가 금방 정신이 어떤 뭐해 이 병인데 작댕이 하나 그러면 똑같지. 근데 뭐 이렇게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적용시킨다는 설정은 영화에서 쓴 거고요. 이렇게 뭐든지 뚫는 능력이 만약에 저한테도 주어지면 저는 어디에 쓸지 알아요. 어디요? 수도관 동파탐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궁금한 일이거든요. 어디가 얼었나. 뚫고 들어가서 거기를 드라이기 갖고 그렇죠. 계속 녹이는 거에요. 그래서 드라이기도 뚫는 능력 있는 드라이기를 들고 들어가야 돼. 드라이기만 걸리겠구나. 그렇죠. 맞아요. 열선 다세요. 수도관에. 그래야겠어요. 비싸서 안 했는데. 고. 그 다음 캐릭터 키티 프라이드는 귀여운 캐릭터고요. 그렇지 않은 좀 약간 느끼하면서도 쾌남의 이미지가 있는 갬빗 갬빗 1990년 크리스 클레어먼트와 진 리 본명은 레미 르보 입니다. 즉 프랑스계죠. 아 그러네요. 르미 르보 그리고 또 미국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서유럽인들의 얼굴 운동에너지를 조작하는 능력이에요. 점점 물리과 쪽으로 가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폭발시키는 형태로도 쓸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주로 쓰는 무기가 봉과 카드인데 카드를 어떻게 쓰냐. 운동에너지를 하잖아요. 던지면 운동에너지를 강화시켜서 벽에다 꽂을 수가 있어요. 터닝맥 카드 상관없어요. 카드로 하는 손체주 묘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할 수 있고요. 주무기가 그러면 또 다른 건 봉인데 영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걸 보여줘요. 봉으로 도움닫기를 해서 자기 몸과 봉을 지면에다 내려치는데 이거 운동에너지잖아요. 자기 자신과 봉의 운동에너지를 극대화시켜서 콱 내려치면 진동이 벌어집니다. 발경처럼 그런 식으로도 써먹어요. 원작이나 영화나 비중은 적은데 은근히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만은 상이 아닌데 그건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봉도 되게 무거워 보여요. 울버린 스피노프 첫 번째 작품인 엑스맨 탄생 울버린의 거기서 데뷔를 하시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조연인데 절정 부분에 개입하면서 마지막 장면이 같이 나오는 정도까지 나와요. 이런 낭설이 보이네요. 채닝 테이톰이 이 역할을 맡고 싶어한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진짜요? 기존 배우에서 아포칼립스 이후 영화에 곧 등장할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갬비씨 뭐가 멋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저도 지금 이것만 슬쩍슬쩍 박아주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얘네 캐릭터들이 권투 글러브 같은 거 거기서 머리만 잘린 듯한 그런 것들 쓰고 있는 캐릭터들이 많네요. 네. 헤드기어요. 아 그 아마추어 레슬링 헤드기어 같은 거요? 그런 걸 쓰고 있는데 원작의 헤드기어 디자인이 영화에 안 들어와서 정말 기쁩니다. 아 원작에 있던 디자인인데 이거를 실사로 옮기려고 봤더니 보통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서 아 그리고 이번 아포칼립스 영화에 등장하는 섹시하신 분 사일록 얘기를 할 겁니다. 사일록 1976년 크리스 클레어먼트와 허버트 트림프 사일록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브래독 원작에서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와 비슷한 캡틴 브리튼의 여동생인데 핫 매우 핫하죠. 아 무슨 소리야 했네. 아니 이미지 검색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칼을 쓰는데 능력은 정신능력자예요. 사이킹 능력이에요. 어떻게 쓰느냐 정신능력인데 그렇게 강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칼이나 채찍의 형태로 발산하거나 아니면 칼을 들고 거기다 주입하거나 해서 검기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정말 검의 로망같이 생긴 검을 들고 있네요. 그래서 여자 사무라이의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죠. 그 위명성 피디의 지적이 맞아요. 다 푸른색을 뭔가 띄고 있어요. 지금 보셨잖아요. 영화에서의 사일록 올리비아 뮤은씨가 사일록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코스튬을 입고 있는 좀 촌스럽지 않나요? 섹시하긴 한데 이거는요 뭘 해도 좋아요. 저 같이 판단은 없습니다. 스파이럴 캐츠 스파이럴 캐츠 훌륭한 팀인데요. 네. 전 잘 모르니까 그게 뭐냐면요. 원래 원작이 사일록이 입는 사일록식으로 입는 섹스어필한 코스튬을 입은 건데 그걸 영화식으로 대충 비슷하게 한 건데 이게 되게 입기가 힘들어서 두 명이 도와줘야 됐대요. 아니 사실 가끔 스판덱스가 터지기도 했대. 그러니까 이런 옷이 사실 실제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건 약간 SM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배부인 올리비아 뮌 캐릭터가 본인이 사일록의 팬이어서 실태나 이거 입고 연기하겠다. 원작 그대로 가야 된다.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 이 아포칼립스에서 영화에서 악역인 아포칼립스의 네 명의 수화 중 한 명으로 나오는데 다른 세 명의 동료와 같이 서 있으면 혼자 튑니다. 혼자 좀 촌스러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좀 슬펐습니다. 배우가 올리비아 뮌 선생이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중대장은 누굽니까? 콜로서스라는 사람입니다. 콜로서스 1975년 렌 위인과 데이브 코크럼 네드풀 영화에 등장했죠. 표트르 니콜라에비치 라스푸틴 이름 참 러시아 이름 참 러시아 러시아식인데 대충 갖다 붙이는 티가 팍팍 나죠. 맞아요. 이거를 이제 영어식으로 바꿔서 통칭 피터 니콜라스 니콜라스 거봐요. 이 양반도 지금 X자 요대하고 계시잖아. 전신이 금속으로 지급해 있고요. 다 금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걸맞는 내구도와 괴력을 갖고 있어요. 보면 되게 뭔가 느긋한 성격의 캐릭터인 것처럼 혹은 FM 같은 성격의 이거 보이더라고요. 이앤씨 저 데드풀에서 데드풀 잡으러 다니는 정의로운 말만 하고 있는 실제로 성격이 그래요. 취미와 특기가 미술입니다. 그래요? 네. 미술도 아마 설치 미술이나 퍼포먼스 아니요. 회화예요. 회화 나와서 근접전을 하고 다니는 때잖아요. 콜로서스도 신기합니다. 꽃보고 음악 듣고 시를 읊어요. 지금까지 영화에서는 다 엑스트라성 조연으로 나왔어요. 사일록도 그렇고 사일록은 이번에 조금 그나마 분량을 받았고 대신에 콜로서스는 2, 3, 4편에서 그 힘든 엑스트라성 조연의 시절을 겪고 영화가 데드풀에서 제대로 된 조연으로 등장하죠. 네.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이 사람도 약간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데드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드풀 1991년 랍 라이펠트와 파비안 미치이자 이 사람은 중대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미친놈입니다. 그거 미군 레벨로 하면 클래스로 하면 스페셜리스트 아니요. 거기에 안 들어가요. 뭐예요 그럼? 미친놈이라고 우리 부대에 제일 미친놈들은 보통 아니 부대에 없어 아하 아 짬타이거 우리 고양이 제일 중요한 존재잖아요. 아니요 저는 저는 차라리 위병소에 칩이 거는 취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합시다. 원래 네드풀은 DC 코믹스의 용병 캐릭터 악당 캐릭터인 네스 스트로크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걸 모방해서 만들었어요. 네스 스트로크의 본명이 슬레이드 윌슨인데 네드풀의 본명은 웨이드 윌슨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캐릭터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스피노프 캐릭터다. 그런데 원형인 데스 스트로크와 달리 똑같이 용병 출신인데 진중한 맛 단 하나도 없어요. 사이코의 개그 캐릭터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제일 재밌었어요. 멘트 분량 못 받아서 안달이죠.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용병 즉 군인으로서 전투원으로서의 실력은 세계 최고급이에요. 즉 근접전에서의 칼 온거리 전투에서의 총 모든 걸 다 써요. 저격도 좋고 권총도 잘 쓰고 맨슨격도 훌륭하고 그런데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사람이 뇌종양이 있었어요.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생체 실험 프로젝트에 참가합니다. 이게 울버린으로부터 시작된 웨폰X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가 그런 데였군요. 즉 울버린을 실험하던 것과 비슷한 실험들을 받은 거예요. 울버린의 능력이 뭐라고 했죠. 재생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슬슬슬 재생이 되죠. 그래서 얘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뇌의 종양은 치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종양이 뇌세포를 죽입니다. 그럼 이제 힐링픽토가 그 세포를 살려요. 뇌세포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암세포도 시간 지나면 죽죠. 그것도 살려줘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죠. 맛이 갔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의와 악화와 치료를 늘 행하고 있는 네 영화에서도 표현된 게 외모가 굉장히 흉측하게 변해버리죠. 맞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캐릭터성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사이코성이 있는데 차원이동기를 어디서 훔쳐와요. 고블린 거였나 그린 고블린 거였나 아무튼 그런데 차원이동기를 훔쳐가지고 차원이동을 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우리의 현실 세계로 나와본 거예요. 아 내가 만화 속 인물이네를 알게 돼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작품과 현실의 벽을 학술적으로는 제4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맞아요. 그 제4의 벽을 깬 캐릭터라는 캐릭터성이 부여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작중 인물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쟤는 미친놈이에요. 근데 와갖고 야 우리가 만화랑 영화랑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야 라고 떠들고 있어요.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아 다른 작중 캐릭터들이 보기에는 미친놈이죠. 왜 하필 저런 애를 병원에 갖다 놔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는 어느 날 원작의 코믹스 중에 이슈 중에 하나예요. 데드풀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작가들이 쓰는 펜의 아래에서 펜의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다. 모든 히어로 모든 빌런들이 영원히 바깥에 있는 저 마블이라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똑같은 싸움만을 계속 반복할 것이다. 모두를 해방시켜주자. 그래서 모두를 죽입니다. 그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싸움 잘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네. 히어로고 빌런이고 다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진짜 중요한 거의 그런 개념은 보통 게임에서는 NPC들이 수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피노프 캐릭터에게 부여하기 좋은 성격이네요. 네. 그래서 얘가 히어로인지 빌런인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삼국전투기 최훈 작가의 삼국전투기에서 어떻게 충신인지 아니면 반란자인지 규정하기 어려운 제갈탄 캐릭터를 패러디할 때 이 네드풀을 갖다 썼거든요. 딱 맞는 거죠. 대체 어느 편이냐 한편 뭐 자기네 세계관에 슈퍼 히어로 슈퍼 빌런지를 아무리 죽여도 계속 나오니까 생각해보니까 어떠어떠해서 부활했다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작가들한테 영감을 주는 원천적인 캐릭터들을 죽여보자 해서 모비딕에 들어가서 아합선장을 죽이고 이러기 시작합니다. 고전의 캐릭터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행각을 막은 것은 셜록홈즈였고요. 나중엔 좀 더 나가서 데드풀 킬즈 데드풀 평행색이 있는 자신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다가 데드풀 군단을 만들고 여성 버전의 자기와 연애를 시작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오해영에 가서 오해영을 죽이고 좋네요. 영화 또한 이거를 잘 살렸죠.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제4의 벽을 자꾸 꺼내고 콜로소스와 여자애가 뭐였죠? 여친이요? 네가소닉 티네이지 워헤드 아 그 빡빡머리 아가씨 저 학교 맨날 땡땡이 칠 것 같이 생긴 네 그 친구들 집에 가만히 있을 것 같이 생긴 같이 움직이려고 이 자비에르 학교에 가잖아요 실제로 같은 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하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왜 니들 두 바깥이 안 나와 뭐 제작비 하긴 뭐 제작비가 얼마 없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지금 교수님은 누구야? 맥어보이야 누구야? 제4의 벽을 뚫는 대사죠 콜로소가 입 좀 다물라고 그러면 너한테 한 얘기 아니라 쟤들한테 한 얘기야 라고 하면서 스크린 바깥을 가리키죠 관객들을 그렇죠 게임에서도 격투 게임에 등장하면요 이런 식입니다 플레이어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공격할 만에 싸운 됐어 그럼 야 너 조작 잘못하고 있어 그리고 승리하면 지금 이거 녹화했어? 야 왜 안 했어? 뭐 이러고 아 내 캐릭터가 갑자기 망했네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아니야 나한테 엔딩에서는 이제 사고를 쳐가지고 본인도 수배되고 그리고 플레이어도 수배되게 만들어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정말이지 스피노프에 적합한 것 같아요 여담으로 영화에 놨던 메가소닉 티네이지 워헤드는 원작에서는 단역입니다 아 진짜요? 되게 세잖아요 원작 능력은 텔레파시 능력이에요 근데 보면 콜로소스보다 좀 세잖아요 그 능력 있잖아요 열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 능력이 원래는 캐논볼이라는 캐릭터의 능력인데 영화에서 캐논볼 캐릭터를 갖다 쓰려고 했어요 근데 데드풀 영화의 제작비가 계속 깎인 거야 캐논볼이라는 캐릭터를 갖다 쓸 돈이 없어 아 캐논볼이나 워헤드나 이러면서 캐논볼에 판권을 갖다가 쓰면 이제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안 돼서 내가 소니 티네이지 워헤드라는 엑스트라 캐릭터를 갖고 와서 걔한테 캐논볼 능력을 준 거예요 이게 이 슈퍼히어로 영화 쪽으로 넘어오니까 이 장르가 블록버스터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가 없는 장르다 보니까 이게 돈 빨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배우가 돼요 몸값이 그 영화의 악당인 에이장스도 되게 이름 없는 악당이거든요 싼 놈 썼다 네네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영화에서 제작비가 그렇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데드풀의 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데드풀은 그래서 사실 원작이든 만화든 게임이든 영화든 이 맛으로 보는 겁니다 이 미친 것 같은 농담과 스파이더맨만이 상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입담 기억났어요 그리고 관객들을 알고 있는 관객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그 막판에 머리에 총을 맞았나 뭘 맞았나 칼을 맞아가지고 내가 해집어진 상태에서 그 치유되는 과정에 새가 돌아다니잖아요 무슨 리틀포니가 보이고 치유의 과정을 그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제가 볼 땐 치유가 아니라 맛이 간 거거든요 그게 곧 치유잖아 칼날이 뇌를 뚫고 들어왔는데 뼈가네 그렇습니다 데드풀은 개인적으로는요 매우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진지한 거 싫어하시고 통품적인 거 싫어하시는 유면상 PD님께는 엑스메에 다른 영화를 하나도 추천하지 않아요 데이저 오브 퓨처 패스트 데오피가 굉장한 명장인데 추천하지 않겠어요 워치맨도 추천 안 하겠네 네 유면상 PD님한테는 추천 안 하고요 대신에 유형한테는 UMC에게는 전작을 추천합니다 특히나 데이저 오브 퓨처 패스트는 반드시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와 데오피 두 개는 반드시 추천할게요 하지만 유면상 PD님께는 데드풀 2편을 기대하자고 두 손 꼭 잡고 얘기하겠습니다 라이온 레이놀드의 팬들에게도 이 소식입니다 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진짜요? 데드풀이 이미 한번 데뷔했는데 흑역사라고 했잖아요 지금 데드풀이 어떤 캐릭터인지 말씀드렸어요 말 많고 또라이에 야한거 좋아하고 4차원이고 자기가 가상 캐릭터라는거 알고 있고 그런데 울버린 오리진 울버린 스피노프의 1편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비슷하게 용병 캐릭터인데 그 부대에 있는 돌연변이 병사들의 능력들을 뽑아서 얘한테 다 넣었어요 그리고 입을 꼬매버렸어요 그 종종 그 입이 없는 모습이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울버린 1편에서 울버린이 마지막에 상대하는게 데드풀이에요 라이언 레이놀즈가 연기했고요 근데 클로가 나오고요 울버린과 세이버투스 형제한테서 뽑아온 능력이죠 눈에서 블라스트를 뽑아요 이거는 이제 하복이라고 하는 그 헤이벅 헤이벅 하복이라고 하는 하복이라 그러니까 사이클롭스의 형제한테서 반팔일거 같다 네 사이클롭스 형제는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서 블라스터로 되쏘는 능력인데 그거 어디서 갖고 온거고 순간이동하는 능력은 아자젤한테서 갖고 오고 그럼 이건 뭐 잡탕이잖아요 뭐 쿠진이죠 네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데드풀은 이런 캐릭터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게 라이언 레이놀즈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데드풀 영화에서도 그 얘기가 살짝 나와요 그린랜턴 영화를 언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입을 꼬매는 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데드풀 캐릭터를 오마주하는 디스하는 거죠 네 디스하는 일종의 패러디처럼 갖다 쓴 대사들이 있어요 관객 반응이 거의 문자 그대로 대본에 들어간다 네 그린랜턴 영화와 울버린 1편에서의 데드풀을 기억한다면 둘 다 라이언 레이놀즈가 연기했다는 걸 안다면 작중에서 데드풀이 라이언 레이놀즈 이름을 입에 담고 코스튬은 녹색 안되고 CG로 처리하지 말고 라는 얘기 입을 꼬매지 마라는 대사 를 알아듣고 웃을 수 있는 거죠 저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런 비유예요 주지사의 그 91년작이었습니까 92년작이었을 거예요 라스트 액션 히어로 아 네 그 영화에 보면은 제사의 벽을 신나게 깨는 영화죠 그 주인공 애기가 슈가제네거 주지사에게 지금 이게 영화라는 걸 증명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래서 비디오 카게에 가요 네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터미네이터 광고판에 딱 가요 근데 그 터미네이터가 실베스타 스텔롤 실베스타 스텔롤 실베스타 스텔롤 아연 실색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놨냐는 분위기죠 데드풀은 그럴 필요 없죠 네 그냥 미쳤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캐릭터들의 특징들을 짚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 선거 데이터 센트럴하고 비슷한 점 하나 발견했어요 네 맨 마지막 후보 중요하지 않은데 되게 길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일 입체적인 것 같은데 캐릭터 상으로 그러니까 말이야 중요한 후보네 근데 당선이 안 될 것 같은 후보 그렇죠 어떤 매력들이 있고 어떤 것이 중점이고 한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끌리는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 얘기를 넘어갈 건데요 기본 틀이 캐릭터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드풀 캐릭터도 이제 폭스의 엑스맨 유니버스로 들어왔으니까 이 중에 하나에 낄 텐데 기존의 그 진중한 분위기에 데드풀의 정신나간 캐릭터성이 어떻게 스며들까 어떤 감독이 이걸 작업하려고 들까 쓸 곳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볼만한 거겠죠 어쩌면 그냥 스피노프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세계관만 공유하면서 네 그러니까 메인 스토리에서 NPC를 크게 보여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될지 알겠습니다 이 캐릭터 게임으로서의 엑스맨 영화 네 한편 한편 얘기를 해보죠 네 잠시 후에 덕질인 추천 필모그래피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건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연약한 아기 피부에 닿는 섬유를 부드럽게 정전기나 세제 찌꺼기 걱정 없는 아기용 섬유 유연제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패브릭 소프너입니다 캐나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월드만으로 빅그린 맘메이드 패브릭 소프너 입찰 참여자에게 힘이 되는 데이터 서울 정보소통 광장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이 아카이브 유 당신이 찾는 정보 있을 겁니다 이상은 투명한 도시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버렸어요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었지 친구도 못만들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뭐? 그래서 뭔데 그게?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닷컴? 오우, you got it right 네 주요 캐릭터들에 대해서 소요해드렸고 저는 아까 덕지진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중요한 책들은 번역돼서 나와있다 네 근데 읽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안 끝나요 거기서 안 끝나요 국내 정발본들은 이 영화 얘기 끝난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영화 추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화 얘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서 시작하죠 네 아까 엑스맨이라는 것에 이 컨텐츠의 기본 틀은 캐릭터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체적이든 평면적이든 수가 많고요 개성이 뚜렷해요 평면적인 캐릭터면 평면적인 개성이라도 잘 표현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이 국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캐릭터가 활용될 것인가 를 보는 것은 이렇게 캐릭터 게임의 강점이자 재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세계를 이 시리즈를 시작한 브라이언 싱어 감독도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브라이언 싱어의 장점과 단점이 이 캐릭터 게임의 면모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싱어가 떠난 뒤에도 이 작품들을 손대는 모든 감독들이 각본가들이 이야기를 위해 캐릭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시킵니다 캐릭터 게임이기 때문에 인물 간의 관계를 보는 재미도 있고요 원래 캐릭터를 아는 사람에게는 캐릭터의 재해석을 보는 재미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 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인물이 어떻게 이야기에 이용되는가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점이 되는 겁니다 오리지널 트릴로지인 2000년작 엑스맨 2003년작 엑스맨2 2006년작 엑스맨 최후의 전쟁 얘기를 잠깐 하면요 첫 두 편이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트릴로지 말고도 싱어 트릴로지라고도 불립니다 나름 넘쳐나는 캐릭터를 잘 사용한 편인데 특히 싱어의 1, 2편은 엑스맨의 소수성을 성소수저와 연결하는 경우죠 초기에는 로그가 주요 캐릭터인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울버린이 중심이 되어가는 형태입니다 즉 이 두 캐릭터의 캐릭터성이 일단 주된 서사를 기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로그는 스킨십을 할 수 없는 외로운 캐릭터고요 울버린은 기억이 없는 노화하지 않는 시간의 표류자죠 솔직히 그쪽이 더 외로워 보여요 두 외로운 캐릭터를 놓고 거기에다가 소수자의 담론을 집어넣기 때문에 영화의 분위기는 은근히 비장하고요 못 만져도 기억이 있으면 악플을 내도 막 달 수 있거든 근데 이제 2편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3편에서도 싱어 감독과 기타 다른 감독들이 슬슬 단점을 보여줍니다 캐릭터들이 일회용으로 쓰이기 시작해요 엔젤 캐릭터 얘기하다가 아크 엔젤 캐릭터 얘기하다가 나왔는데요 3편 포스터에서 개인 포스터까지 받았어 배우도 되게 잘생긴 사람을 썼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초반과 후반부에 나오고 끝나요 왜 그런 기한향을 들은 것 같아요 북미 대륙의 초중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대전 게임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들 있잖아요 스트릿 파이터 이런 거요 목불 인견의 영화들 있잖아요 스트릿 파이터나 데드워 라이브 이런 거 거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공통된 단점이 있죠 캐릭터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 오리지널 트리오지 3개는 주된 캐릭터들은 잘 썼어요 중요한 캐릭터들은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캐릭터들을 받쳐줄 조연 끝보다 약간 내려가는 캐릭터를 그냥 낭비해버린 거예요 보여주고 끝나고 보여주고 끝나고 볼거리로서만 이용을 한 거죠 그렇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단점은 이후에 등장하는 2009년부터 등장하는 울버린 트리오지에서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 2009년에 엑스맨 탄생 울버린이 나오고요 2013년에 더 울버린이 나오고요 울버린 3가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휴쟁멘 연기한 울버린 캐릭터가 인기를 얻었어 그 울버린 캐릭터의 캐릭터성에 기대는 방식으로 간 거예요 아 휴쟁멘 믿고 가는 울버린이 메인 이야기를 쭉 진행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수작 명작 뭐 이렇게 부르기는 좀 힘들어요 게다가 1편에서는 캐릭터들을 잘 써먹은 반면에 데드풀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큰 단점이 있어서 가장 설정 오류를 많이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했어요 더 울버린 2013년작은 와펜이즘 반영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놀게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바이퍼라는 여성 악당은 원작에서는 하이드라 소속인데 여기서는 또 엑스맨 돌연변이로 나와요 뭔가 이상한 거죠 여기서도 약간 자민당 소속으로 안 나오는 게 다행이네요 1편에서 다루는 울버린의 기원은 울버린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여서 좀 가슴 아픈 것도 있고 뭔가 설정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 특성을 알고 봐야 돼요 이건 설정이 이전작들과 안 맞을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악의가 안 맞을 수도 있고 CG도 약간 조잡할 수도 있고 그걸 알고 봐야 돼요 여기서의 와펜이즘은 그냥 헐리온 영화 특유의 흥행 요소로서 소비되는 그렇죠 일본 문화가 자주 나오는 베스트 앤 퓨리오스 도쿄 드리프트 뭐 이런 작품 같은 그래서 이 1, 2편은 특성을 알고 봐야만 즐길 만해요 안 그러면 의잉한 부분이 몇 군데씩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스타워즈 얘기했는데 스타워즈 팬들에게는 신뢰가 되겠네요 앞뒤가 안 맞는다면 네 스타트랙 팬에게도 사과하세요 맨날 사과시켜 네 그리고 이제 기존 트릴로지를 이어가는 뉴 트릴로지가 나와요 왜냐면 2009년에 울버린 스피노프가 나쁘지 않아 울버린의 프리콜이 흥행은 좀 됐단 말이죠 아 그럼 우리도 프리콜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2011년에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그 후속작인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가 2014년 이번에 나온 것이 엑스맨 아포칼리스 이게 이 셋이 뉴 트릴로지입니다 그럼 9편이네요 벌써 그렇죠 퍼스트 클래스부터 캐릭터 게임의 묘미를 꽤 잘 살립니다 입체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캐릭터는 그 초능력을 이용해서 반드시 어떤 활약을 하게 만들어서 그런 류의 재미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폭발한 게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교를 하자면 캐릭터를 낭비하지 않았다 네 적당한 선에서 끊어서 적당한 선에서 소비하고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인물관계도 만들어보고 그럼에도 설정 오류가 많다 이거는 각본에 힘주다가 삑사리 난 퍼스트 클래스에서 그렇게 힘을 주다가 삑사리가 나니까 아 그때 갈아엎어보자 이전에 있었던 졸작이고 평작이고 다 인정을 하면서 이걸 다 갈아엎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가 나옵니다 리부트 작이죠 브라이언 싱어의 귀환작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아닌 모든 감독들이 만든 그 작품을 다 인정하면서도 이걸 일단 뒤엎어보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죠 그럼 인정한 게 아니잖아 그러게요 그래서 영화의 시간적인 배경이 20세기 말로 돌아갑니다 70년대 80년대 이 위에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현재 개봉작 아포칼립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오리지널 트리로즈의 3편인 최고의 전쟁이나 울버린 1편과 같이 장점은 있는 단점도 너무 센 그런 수준의 완성도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에게는 참고하시라고 재평을 말씀드리자면요 재평은 평작이고요 중반부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서 후반부가 좀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스피노프인 네드풀이 있죠 네 2016년작이고요 아 오래 봤군요 영화가 성공할지 말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도 얼마 못 받고 찍어서 개봉을 했는데 잭팟 그래서 세계관 합류가 확정됩니다 이것도 이제 울버린 스피노프 작들과 비슷하죠 네드풀의 캐릭터성에 완벽하게 됩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19금 화장실 섹스 유머가 색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것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은 보지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피노프도 보통 뭔 스피노프가 아닌 게 엑스맨의 세계관 혹은 슈퍼히어로 장르의 특성을 갖다 쓴 네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도라이 영화 네 네 그런거요 네 아 이건 진짜 재밌어요 미국 도라이 영화 미 더 스파르타인지 봤어요? 봤어요 짱이죠 네 이런거 좋아해요 유형에게는 그러면 데드풀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울버림도 봤대요 데드풀 아 그러면 퍼스트 클래스와 데이저우 퓨처 패스트 추천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최고 추천작은 데이저우 퓨처 패스트 제 취향에는 이건 정말 명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포칼립스는 슬프다 지금 개봉 중인 약간 안타깝다 알겠습니다 연출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연기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정리하시나요? 네 영화를 주로 이제 이런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이런 것을 추천드린다 이런 캐릭터에게는 이런 이런 매력이 있다 이런 특성이 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했지만 네 원작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도 예의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정발된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작품들을 한번 쭉 읊으면서 영화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재미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읊어보겠습니다 꽤 많아요 알겠습니다 80년 1월에서 9월까지 연재됐던 이슈를 모은 다크 피닉스 사과가 있습니다 엑스맨 컨텐츠에서 최초로 대규모 이벤트가 벌어진 것이었고요 당연히 진 그레이가 중심이죠 피닉스 포스의 숙주가 되어 폭주하는 80년 1월부터 9월까지 이 이야기가 2006년작 영화 엑스맨 최고의 전쟁 즉 오리지널 드릴로지 3편이죠 거기에 한 축으로 쓰이죠 아 헤비 유저들을 위한 소개군요 책도 보실 분들 네 그러고 싶으신 분들 네 그리고 80년 다크 피닉스가 끝난 다음에 시작한 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인데요 80년 11월부터 다음에 1월까지 석 달 동안 진행된 게 당연하게도 이 원작의 구도를 영화 데오 퓨에서 갖다 썼죠 30년이나 넘어서 네 그 정도로 괜찮은 써먹어볼 만한 시간여행 테마였으니까요 그리고 프랭크 밀러 가 있죠 작가 이 사람이 울버린도 손을 댔습니다 네 만약에 울버린 좋아하신다면요 프랭크 밀러의 울버린은 추천드립니다 82년 9월에서 12월 제가 태어난 직후에 제가 8월생이니까 네 울기를 멈추지 않던 때 프랭크 밀러는 명작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2013년 더 울버린에 적용이 됩니다 즉 일본 가서 한 벌이는 얘기죠 다 30년 차 있나요 울버린 웨폰X라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91년 3월부터 9월까지 연재됐던 게 우리나라에 정발이 됐는데요 웨폰X는 웨폰10이라고도 읽어요 돌연변이나 초능력자를 이용한 생체 실험을 웨폰1 2 3 이렇게 했는데 울버린이 열 번째 실험체였던 거죠 아 그래서 X이기도 하고 10이기도 하군요 그리고 여기서 X23도 있었잖아요 X23은 이 웨폰X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23번째 실험체인 거죠 열 번째 실험체였던 울버린을 가지고 만든 실험체 중에서 23번째다 자 울버린인 웨폰X는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울버린 오리진 이라는 내용 이 있거든요 이런 이슈 이 두 개를 합쳐서 엑스맨 탄생 울버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울버린 스피노프의 1편이었죠 그래서 울버린 스피노프의 1편에는 웨폰X라는 팀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웨폰X라는 단어는 스포일러까지는 아니니까 한번 예고를 하자면 아포칼립스에도 등장합니다 쿠키 영상 꼭 보세요 91년 8월부터 92년 4월까지 엑스맨 뮤턴트 제네시스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2004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장기간 연재됐던 네드풀 앤 케이블 그쪽 두 캐릭터죠 얼티밋 컬렉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름 재밌어요 전 보다 말았는데요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어서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게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엑스맨 메시아 컴플렉스 이거는 제가 안 봤는데 본 친구가 재밌다고 꼭 보라고 살려고 했는데 그때 하필 돈이 없어서 그 외에 2009년 4월에서 8월까지 연재되었던 엑스포스 케이블 메시아워 라는 작품도 있고요 팀업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마지막 작품 소개해드립니다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던 어벤져스 대 엑스맨 어벤져스 대 엑스맨 이게 도서시장에선 되는 실험이군요 그쵸 알겠습니다 엑스맨은 초기에 맨 처음에 기획될 때 즉 소수자 코드가 사립되지 않았을 때 마블에서 팀업을 시도해서 성공했던 판타스틱 4의 그 맑고 밝은 가족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판타스틱 4 스타일 홍보문과가 붙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방향을 틀면서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기로 하면서 독자적인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대로 만들어진 진짜 팀업 어벤져스 붙여보는 거죠 물론 울버린처럼 어벤져스였다가 어벤져스인 동시에 엑스맨이기도 한 그런 캐릭터들도 있지만 당적을 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어지는 그렇죠 쌈박질의 규모와 그 재미만으로는 시빌화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엑스맨 관련 원작 국내 정발본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캐릭터들 중에서 관심이 가는 캐릭터가 있다면 영화를 보실 때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이중성이라든가 평면적인 매력이라도 이해하셔서 너무나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든다 데드풀에 마음에 든다 로그가 마음에 든다 그렇다면 그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영화든 원작이든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더 할까요? 다음 시간 예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뭘 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원고는 다 써놨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게? 그래서 그중에서 뭘 할까? 보통은 그 반대인데 지금 남은 게 지금 엑스맨 유니버스를 했죠 네 메인으로 생각하는 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 8월이면 나오는 5월이 아니라 8월로 미뤄진 수호사이드 스쿼드가 이어갈 DC 확장 유니버스 영화판 유니버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DC가 드라마 쪽에서 갖고 있는 유니버스가 있고요 이렇게 일단 일단 간단하게만 봐도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네 해시태그 IDWK로 의견을 주시면 소중하게 참고하겠습니다 요즘 골치 아파요 해시태그에 점점 광고들이 들러붙고 있어가지고 야한 광고 상인 광고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진짜 너무 빨리 늘어나요 그만큼 화제성이 있다는 거죠 몰라요 그 IDWK나 QR시리라는 키워드가 최소한 트위터 세상에서는 꽤 팔리는 네 팔리는 키워드라는 거죠 이것 중에는 SS야 그냥 못 들어갔어요 아 진짜 욕 나와 진짜 우와 도박 광고 진짜 아 너무 싫어 모 힙합 레이블도 최근에 괜찮은 앨범 몇 개를 내면서 이슈어가 트위터 내에서 이슈어가 되니까 그 레이블명이 거기에 아 짜증나 하여간 그래도 저희들은 대충 옥석을 잘 가립니다 스판텍스 영웅존에 관련된 견해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물론 제가 한 가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출연자를 바꿔달라 어려운 일입니다 관련된 원고를 여기저기 지금 홍성갑발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리지널을 쓸 수밖에 없다 양해를 부탁드리며 저도 저보다 더 나은 방송을 할 만한 전문성 덕력을 가지신 분을 데려오면 좋죠 오히려 저한테 더 공부가 되고 그렇겠죠 하지만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가 고파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 홍성갑 덕질본부대장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요? 아니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두 명의 유PD와 김상조 기술형 정관도 물러가고요 다음 주인 줄 알고 좋아했잖아 또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초여름에 계속해서 이 예술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쉼호흡을 좀 고르고 있기도 하죠 또 무슨 듣기 싫은 얘기를 또 준비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판텍스 영웅정 계속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들어주셨으면 빨리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덕에 이번 달도 먹고 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Y, D, W, K